어! 됐다! 하이! 안녕 어디야? 집 집? 오늘 뭔가 스케줄이 많았던 것 같았어요 어, 맞아 오늘 라디오 방송하고 안녕 넌 어디야? 나는 지금 맵시의 루프탑에 있고요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유나한테 출발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 오늘 이제 저녁에 방송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뭔가 멤버랑 라이브를 같이 하고 싶어서 오늘 스코어할만한 거 있어요? 너네 팀은 어땠어? 우리? 우리? 수영이만 웃기니까 그냥 진지했어 원래 아 그래? 응 우리 팀도 근데 사실 이것도 스포다 그치? 어 그러네 너가 오늘 여기까지 스포 응 원래는 원래는 좀 같이 하면 좋았을텐데 그치? 응 너무 많이 너무 많은 걸 얘기했다 우리 너무 너무 수포를 했나요 여러분? 수포를 수포를 했어 아직 이제 3시간 남았는데 뭐라고 3시간 남았어? 네 얼마 안 남았네 응 요즘에 뭐하고 지냈어? 어? 요즘에 뭐하고 지냈어? 요리하면서 지냈어? 요즘에 요즘에 뭐 나 뭐 뭐가 많았어 근데 딱히 뭐 활동은 하지 않았네 나 얼마 전에 미웃에 나갔어 보여지지 않는 데서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이니까 미웃에 나갔었어 어 맞다! 그거 제 방 다 해야지 하니야 네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엄청 많아 뭐? 방송용이야? 비방용 섞여져 있어 섞여져 있어? 잠깐만 너한테 도망간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여기만 이것만 보내놓고 네 뭐 뭐 뭐 뭐 물어볼 거였어? 뭐 궁금해? 시계정보 시계정보 아니 전혀 다이멘스 테파니가 선물해준 거 아 레인보우 다이어트 나 그거 나 처음에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에 두 번 먹어도 된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뭐라고? 뭐라고? 나 다시 알려줘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한 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운동 관리 운동 관리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요 당연하죠 스킨케어 루틴 물어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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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댓글 여기에 아 정말? 유리의 요즘에 유리 뭐 흑친주 피부 미인이니까 스킨케어 루틴 요즘에 요즘에 뭐 음 거의 거의 그냥 하나밖에 안 바르고 하나밖에 안 바르고 클릭 차단제는 열심히 바르지 않아? 자외선 차단제는 열심히 바르지 않아?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그냥 그 로션 바르고 바로 발라 음 네 팩 아 맞아 나 요즘에 팩 하려고 이제 관심을 갖고 내가 썼어? 어? 내가 쓰라는 팩 써봐 어 맞아 맞아 거기 링크 들어 주문했어 내가 저한테 얘기할게 좋아 일단 우리 너네도 또 너도 유퀴즈 스포 해봐 어 어 아 나는 스포 할게 너무 다 얘기하는 거라 말할 수 없어 진짜? 일단 동작으로 보여주면 돼 돈 달라고? 나의 스포은 이거야 뭐라고? 나의 스포은 너의 스포은 돈이야? 머니 I got money 진짜? 무슨 재밌는 얘기일까? 너네는 무슨 없어? 아 아 나 너 뜻이 그거였구나 나도 스포 이거지 여러분 무슨 만두 아닙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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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나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어 우리가 우리가 뭔가 그 우리가 원래 늘 그 뭐지 드레스코드를 정하고 가잖아 맞아 근데 우리 나름 다 맞지 않았어? 아니야 드레스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드레스코드가 너무 안 맞아서 맞다 우리 드레스코드를 안 정했다 라고 생각했어 약간 눈치 게임이었지 이번에 약간 유나 무드랑 우리 무드랑 너 무드랑 좀 다르잖아 달랐잖아 나는 나름 어른스러운 소녀로 컨셉을 정하고 간 거였는데 너 되게 러블리 했는데 그니까 근데 그래도 치마 길이나 뭔가 디테일들은 좀 어른스러운 걸로 했는데 아 그런 건 좀 어른스러웠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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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러블리오드의 뭔가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낚시 의자에 앉아 제일 재밌는 걸 스포하고 있네 이것들이래 빨리 저기 써니 초대하자 어 나 초대했는데 써니한테 까였어 다시 해봐 다시 초대하는 거야 자 카메라에 내가 내가 초대할 아 안되네 왔다 아 안녕 아 아니 스포할만한 오늘 방송에 스포할만한 내용이 있나요? 오늘 방송? 유키즈? 어 쏘니아 너 너무 예쁘다 쏘니아 오늘 너무 예쁘다 쏘니아 오늘 너무 예쁘다 핸드폰을 바꿔서 그래 뭐로 바꿨어 나 접히는 거 OGK 오오 그거 엄청 핫하던데 오오 아 너 조명이 예쁜데 있구나 엉? 조명이 예쁜데 있구나 어 조형리도 좋지 우리 지금 샵이야 나도 샵인데 나는 어디가 내 스타 어디가 유나 우리 유나한테 가려고 나랑 선니랑 얘기 잘 할 것 같아 선니야 우리는 조금 슬퍼했는데 너가 슬퍼할 만한 이야기 또는 너의 오늘 9월 1st September 인데 기분이 나 뭐래 인스타 라이브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약간 좀 이상하게 하는 거야? 나 안 이상해 아니 무슨 라디오 관청 포함 진행을 하냐 아니 좀 프리하게 하면 돼 오그리 토그리 하잖아 아니 근데 그때그때 달라 아 나 얘기할 거 있어 나 어제 여기 모기 물렸어 하하하하하하 선니의 TMI 선니 TMI 진짜 TMI 어마어마한 TMI 네 어제 저기 자동차 배터리를 띄어 갈았는데 그거 가는데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모기 물렸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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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똑같이 출발할 건데 응 나 10분 15분 얘기 나도 출발 한데 나 BTA발 Ella 준비했어 애 uncover 왜 저래? 완전 헛한 걸 바꿨어 어때 어때? 어 유나 있네 유나 초대하자 누가 초대하는 거야? 제가 할게요 나도 알려줘 초대하는 거 코멘트 하는 카메라 옆에 플러스가 있잖아 그거 누르면 있나요 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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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쁘다 유나야 이따 볼 거는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약간 뭔가 색다르다 우리 그동안 너무 파잔맛만 입고 줌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하다 아니야 유나 방금 기사 사진에서 그대로 나온 거 같아서 어색해 맞아 맞아 기사 사진에서 똑같은 모습 어 맞아 형민 오빠 사진 예쁘더라 감사합니다 다들 예쁘네 유나 유나 벼룡아 주작된 게 어제인가? 틀어만 기다려줘 오늘? 영화도 오늘? 유나 열일하네 유나 목이 물린 거 아니지? 그리고 유퀴즈도 오늘 그리고 유퀴즈도 오늘 우선이 소시 데이 풍년 데이 풍년 데이 오늘 소시 데이 오늘 떡밥 데이 떡밥 데이 풍년 데이 풍년 데이 풍년 데이 유퀴즈도 오늘 TMI 얘기해줘 응 TMI? 응 음 TMI TMI? 뭐 어떤 거 얘기했어요 다들? 나 모기 물린 거 아 그래서 모기를 물어본 거야 응 나는 나는 오늘 TMI는 어 정말 간단한 얘기인데 나 오늘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이 상태인 거 옷 안 갈아입고 이 상태 그대로 또 다른 TMI 방금 전에 당이 떨어져서 초콜릿을 먹었다 초콜릿 무슨 초콜릿을 먹어요? 그 카카오 통에 든 거 있잖아요 몇 프로? 맞지 몇 프로? 기다려봐 나 그 초콜릿 몇 프로야? 카카오가 칠십 칠십이 또 TMI다 오 쓴 거 좋아해 몰라 여기 있었어 그래 모면 좋겠다 폴리패스 놀이마 카카오 안녕하세요 오늘 비가 왔어 어 올 거 같은데 지금 아 그래 나도 보러 가고 싶지만 놀고 유리콘 나이 광수 나랑 소연이랑 일하니까 나중에 보러 와요 나중에 보러 와요 아 나 너무 기대돼 너무 근데 사투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파니언니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지? 아니 그래서 나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한국치라 영어 자막을 보고 있는데 좀 긴장되게 음 음 긴장돼 괜찮아 음 괜찮아 괜찮아 음 볼 수 있을 거야 둘이 TMI 오늘 누구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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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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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응 다 스케줄이 있더라고 그래 바쁘지 뭐 데미 네 나중에 또 가면 와줘요 이거 티켓이라도 보내줘야지 보러 가라고 이래 아 추석에 보러 갈래? 응 감사해요 어 댓글이 어 효연이도 댓글 달았다 근데 이거 4명밖에 안되는데 그럼 내가 나가겠어 그러면 효연이 추가할까? 내가 봐야돼 지금 나는 오케이 유은아 우리 또 왔다 유은아 영화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옹 그러면 효연이한테 어 오케이 이거 뭐 어떡하지? 어떻게 끄는 거야? 엑스타벌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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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 아니야 효연아 들어와 지금 뭐 들어온다고 하지마 천장이라도 보여줘 화장실이라고 하지 유나 안녕 아 효연이도 인터뷰 중이야 아 바쁜 소식 어 안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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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예쁘다 너도 예쁘다 너 이마 예쁘다 하하하 하하하 효연이 샵까? 아 아 아이고 고생 많아요 오늘의 TMI가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유퀴즈에 기대할만한 포인트 스포 알려주고 가시면 됩니다 아르 아 네 여러분 우리 8시 반에 하나? 8시 50분 CMC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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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40분 50분 효연이 TMI 왜 안 질려? 소리 껐어 봐 티파니 TMI도 안 물어봤는데? 나갔어 가야 되나 봐 마이 TMI 마이 TMI 가을이어서 기분낼까 해서 올리브색깔로 했는데 막상 하니까 피클같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근데 진짜 알 것 같아 피클같다는 거 어 발라놓으니까 약간 피클같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 색이다 그리고 바닐라 라떼 마셨어 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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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라? 아바라 뚜바라 뭐지 뚜바라? 뜨거운 바이.. 아 뜨거운 바 계절 어때? 아 뚜바라 계절 아직 안 온 어 아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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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너무 고쳐요 내 핫도그 무거워서 진짜? 그러면 이제 그만 보내요 나 TMI 나는 나 써니랑 효연이랑 써니랑 효연이랑 우리 멤버 회사에 있는 멤버에 전해줄 14주년 굿즈를 내가 오늘 너네한테 전해줄 거야 매니저를 통해 알았지? 컵이랑 샷쟈? 어 막 책이랑 그거 귀여워 책도 귀여워 스티커도 귀여워 나 그 손케이스에다가 막 꾸며놨어 나랑 나랑 효연이랑 태연이랑 뭐 음 유나도 나는 지금 매니저 오빠가 써니 아웃할 때 티파니도 아웃할게요 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자 유리도 아웃할게요 유리도 아웃할게요 그게 그럼 지금인가 봅니다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캐치업을 했고 이따 8시 20분 30분 40분 50분인지 모르겠지만 40분이야 40분 40분이라고 알았어 여기 따위 많이 많이 모니터해줘 유리야 안녕 바이 재밌게보네 다이 바리 하나 둘 셋 는 만다완두 녀석 쪫 안개 안녕 우리 어유 택 47 5 ap